내 역에 달린 건 밥 먹고 싫은 소리야 할 때만 입이고 이상한 거 물을 대면 자고요 알겠어 쭉 닫으면 절대 안 열리는 자꾼 대산복지원에서 사망진단서 끊어진 사람들이 142명 실종된 사람들이 332명 감회장 했다가 발굴된 사람들이 42명 나머지 400명은 아직 시신조차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관님 계실 때 만들어진 사업이었죠 3분 남았어 아니 이거 쌍아차 제가 시켰는데 이거 시킨 시간은 빼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? 이거 제가 냈는데 5분 그럼 4분 뭐 뭐라고 얘기를 좀 해주시죠? 내 여기 이건 자꾸라고 분명히 말했지 않소? 그러니까 이상한 거 묻지 말란 말이오 이게 뭐 이상한 겁니까? 좋은 집에 사시죠 자식들 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고 근데 뭐가 무서우셔서 이렇게 크다란 개 하고 이렇게 고릴라 같은 기사를 데리고 다니십니까? 그건 당신이 알 바 없는 일이오 밤에 잠은 편하게 주무십니까? 편하게 못 주무시죠? 당신 내 마누라요 잠자리까지 걱정해주고 잠을 아예 못 자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실종된 가족들 행방 찾느라고요 그래 다 지난 일이오 잘됐든 아니든 당신은 불황자 단속이 필요했던 시점하이오 내 결과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사업 방향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하나요? 이제 와서 뭘 후 잘났고 공소시효 다 지났고 처벌 가능해요 안 되는 걸 왜 건드리냐 이거요 역사에 한 집으로 그냥 냅둬두면 안 되겠소 시간을 줄 다 됐소 야 만수야 만수야 몇 분 남았냐 30초 30초 하수는 도를 아끼고 상수는 도를 버린다고 했습니다 따라오지 마소 아이 아이 30초 남았 2 3 5 5 아멘